샤이닝스타 Q&A 시간은 늘 영상 올라오는 오후 4시 뭐? 그때 수업 중이라고? 난 근무 중이야 그렇다고 그렇다고 야근을 할 순 없잖아? 그치? 라이브로 볼 수 없다면 지금 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남겨줘 아! 모든 질문을 대답할 수 없는 건 알지? 자세하게 답변을 못할 수도 있어 그때까지 질문 장전하고 기다려줘 안녕! 이거 진짜 해요?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